100년이 넘었어요, 달걀말이만. 야 이거 팝업이야! 아 이거 가져오면 대박이죠? 안에 장어가 들어가게 있어요. 아 그래요? 계란말이에 운하기 약이 뭐... 운하기 모네. 고찌 대. 아 고찌와 고찌와? 응, 온아지. 세일. 세일. 아, 아나타와 사초데스까? 수소데스, 네. 아, 수소데스. 수소데스. 두 개 먹어볼까, 이거? 아, 요런 식으로 하네. 뭐야? 지금 먹다가 또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정도로? 아, 진짜? 계란말이가 진짜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형, 회전율이 빠른 이유가 있어요. 다 만들어놨네, 미리. 바로바로 나오네. 바로바로 나온다? 네. 팝업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여기서 계속 찍어내는구나. 오... 안에 사람이 되게 많으시구나. 공장이다, 진짜. 진짜 공장이네요. 아, 맛있겠다. 벌써 또 먹고 싶네요. 우와, 진짜 공격? 하루에 1,500개. 도쿄의 모든 스시즙에 다 납품하는 계란말이츠. 아, 진짜? 진짜 공장이네요. 우리가 스시채소는 이만큼 드는데 여기는 크잖아요. 이 시장에 계란말이집이 여기 말고 많은데, 이게 가장 유명한. 줄도 제일 길게 쓰고. 일단 순종으로 하시고, 잘라갈게요. 아, 약간 달구나. 일본 계란말이는 달다. 와, 맛이 귀엽네. 맛있다. 이게 딱 일본 계란말이. 우리나라는 소금으로 간하고, 일본은 설탕으로 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를 찍어 먹자고 하더라고. 되게 맛있네. 이거 애기들 좋아하겠다. 징독성 있다. 이거는 백과점 퍼버에 잘 어울리는 맛. 근데 사실은 달걀말이는 조금 흔한 느낌이 있긴 하죠. 이게 좀 다르긴 해요. 맛이 약간 달라. 이게 달걀말이라보다는 좀 케이크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카스타드 같은 느낌. 부드러움이 달라요, 먹었을 때. 맞아요. 달달하고 일본치 원래 맛있잖아.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메인 메뉴 먹어봐요. 그리고 지금 장어 같은 게 저렇게 추가가 되니까, 꼬치에. 저런 다양성도 재밌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얘가 달잖아. 달걀이 단데, 양어구이가 짜요. 그래서 둘이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가 완벽해. 요즘 말로 황벨이야. 진짜요? 나는 오니기리보다 더 위로 친다. 좋은데? 근데 저는 이거 팝업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재료 수급 자체는 되게 쉬울 것 같으니까. 회전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달걀말이가 아직 많이는 안 알려졌잖아. 그리고 여기는 사장님 인상이 사업가 스타일이야. 이거는 팝업으로 굉장히 흥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보면 비즈니스 하기 좋아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밑에 야망이 있어. 그리고 카메라 앵글의 가운데 계속 걸려있잖아, 저거 봐봐. 카메라를 좀 좋아하시네.